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박사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아크메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화장품 브랜드 아크메르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좋은 성분들의 안전한 영향만을 담아서 최적으로 처방하고 배합하여 피부 건강에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크메르는 좋은 성분으로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성분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메르에는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도 없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나 향료, 에센셜 오일과 같은 성분도 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려한 색을 만드는 합성 타르색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동물 실험도 없고 동물에서 유래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포장과 빠르게 버려지는 단상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라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크메르에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고 좋은 성분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따스한 향이 있고 피부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과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영국 비건협회의 전제품 인증이 있고 세계 동물보호단체의 크루얼티 프리 인증이 있고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 있고 좋은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화장품 박사의 성분 철학이 있습니다 아크메르의 철학은 약속합니다 건강한 화장품을 위해서 피부 뿐만 아니라 몸 전체 그리고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듭니다 화장품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크메르는 화장품을 만들 때 안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합니다 명확한 성분 철학 아래 심층적인 연구와 저명한 논문을 토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듭니다 아크메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합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준수하고 전성분은 보기 쉽게 공개합니다 아크메르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화장품을 만듭니다 아크메르는 사람, 자연, 환경 모두에게 안전한 스킨케어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연, 환경 모두에게 안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최적의 구성비로 배합하여 피부에는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성분 배합 레시피를 위해서 아크메르의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화장품 박사의 처방으로 유해 성분 걱정 없이 누구나 모든 피부 타입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크메르의 모든 화장품은 1944년에 설립된 국제기관 더 비건 소사이어티의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국 비건협회는 비건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영국의 권위 있는 비건 인증 기관으로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아크메르는 100% 비건 화장품만 만들겠습니다 아크메르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단상자와 2차 포장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PET 100% 순수한 투명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친환경 수분리 라벨을 사용해서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인쇄를 하지 않은 택배 박스와 친환경 포장제만을 사용합니다 아크메르는 동물 권리 보호를 위해 1980년에 설립된 국제 단체 페타의 크루얼티 프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크메르는 모든 생산 단계에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습니다 아크메르의 모든 제품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인증한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cgmp 적합 제조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합니다 아크메르의 모든 제품은 국제 표준화 기구 iso 에서 인증한 iso 22716 인증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합니다 아크메르는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친환경을 근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단상자는 우리가 화장품을 구입하고 나서 가장 빨리 버리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포장과 자원의 낭비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포장제만으로 완충 역할이 충분하여 아크메르는 사용 전에 발효버려지는 단상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크메르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크메르는 명확한 성분 철학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로 비교가 어려운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좋은 화장품을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난 화장품 유목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정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아크메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아크메르와 함께 꿀피부대 식별합니다